에이, 삼촌 언제 와? 어, 그러니까 지루해 죽겠어, 진짜. 야, 나 이거 옷 불편해, 이따 잊지. 왜 입고 오란 거야, 이거. 그러니까. 에이. 아, 맨날 늦어, 맨날. 얘들아, 얘들아, 삼촌 왔다. 안녕. 좋아. 어, 어때, 어때. 아이, 삼촌이 또 이렇게 멋지게 드라큘라 코스프레 하느라고 늦었어. 어, 삼촌. 어. 멋짐이 어디 있어? 어? 뭐지, 여기. 멋짐이 오다, 오다 맞았나 봐. 양 볼에 써 있는데, 멋짐 이렇게? 안 보이나? 착한 사람 눈에만 보여 잠순아. 오다가 글씨가 찌워졌나 보다. ㅎ흐흐흨 fehㅏ흐흐 SANDY 나 Josh 어이? 어이 orth이 nut 어이가 없네 어이 어이가 없네 아 뭐지 그나저나 우리 조카들 아주 이쁘게 입고 왔네 초순이는 뒤에 단 거 modules 나одар하게 남은 전통 어이 팽크가 잘 맞네 현실이랑 그러게 삼촌은 별로 안맞는데 아니 네 나는 무서운 드라큘라 에이 피를 다 무섭지 어 완전 무서워 어 그래 어 그래 고맙다 영혼없는 대답 고마워 어 완전 멋있어 어 그래 우리 코돌이는 뭐야 이거 지나가다 벼락맞은 사람 아 지나가다 벼락맞은 사람 와 되게 디테일하네 그래 아무튼 고생했어 이렇게 입고오느라고 근데 왜 이렇게 입고오느라고 왜 도대체 이렇게 입고온걸까 어 요즘에 이제 할로윈 시즌이잖아 할로윈 시즌에는 원래 이렇게 코스프레하고 놀이동산가고 이러는게 트렌드야 트렌드 어 이렇게 입고가면 놀이공원 할인해준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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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 아니지 아 그럴리가 무슨소리야 삼촌이 너네 입장료 정가루내서 정가루 지인 천리안 천리안이 뭐야 어디가 어디가 뭐가 있는데 애들아 들어가자 어디가 지인 천리안 역시 천리안 역시 어 할로윈 코스튬 착용시 입장료 아니 얘들아 이왕 놀러가는거 이렇게 분위기도 내고 입장료도 할인받고 그러면 좋잖아 그치? 그러면 70% 할인받은거는 우리 용돈? 아니 삼촌 주머니 삼촌 안돼 그러면 아 왜 안돼 그래 먹을거 사줘 알았어 나중에 삼촌이 그럼 뭐 여기 들어가서 이따 매점 들리자 아싸 그래그래 일단 가자 가자 얘들아 일로와 들어가자 우와 이게 할로윈이라고 여기 버섯도 이렇게 심어놨나봐 우와 할로윈이랑 코스튬이랑 무슨 상관이야? 삼촌 그러게 이거 떼가시 떼가시 안돼 안돼 버섯을 왜 떼가 이게 먹는거야? 먹는거 아니지 우리 지금 가게에 도움이 되겠다고 어? 이거 독버섯 아니야 이거 초코버섯 요거는 오렌지버섯 요거는 딸기버섯 뭐 그런거 아닐까? 하나한테 독버섯이라고 하는게 낫겠다 어? 아무튼 버섯을 앞에도 이렇게 심어놨네 야 들어가자 들어가자 삼촌 저거 손봐봐 오 이거 뭐야 이거 손? 메론손이야 메론손 아니야 이거 좀비손이야 이게 손이야? 어 그럼 뭐야 나는 파인애플집인줄 알았네 기프찜 받았던 파인애플 어 근데 이거 진짜 잘만들었다 손 이거 좀비손이야 애들아 좀비손 누가봐도 파인애플 여기 앞에서 우리 사진찍을까 여기다 서 봐 여기 앞에 어 자 가자 으어어 아 뭐야 이거 오 뭐야 뭐야 으어어우 놀래라 안녕 아저씨 누구에요 안녕 나는 오늘 여기에 책임을 맡은 수연입니다 어우 여기 아르바이트생이에요? 네 아르바이트생인데 근데 요즘 여기 장사가 안 돼서 저 혼자 남았어요 여기 버섯도 저거 잘한 거라고 관리를 안해서 관리를 안해서 이렇게 큰 거예요? 네 관리를 안해서 아 그렇구나 원래 머리에 별 달린 아저씨가 있는데 그 분이 잘렸어요 머리에 별 달린 아저씨 잘렸어요 그 거대한 아저씨 네 그 거대한 아저씨 아 그렇구나 근데 이거 뭐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 뭐요? 이거 비밀문이에요 비밀문 우와 신기하다 직원 전용문인데 직원이 저밖에 없어서 아저씨 전용문이네요 눈물이 되게 많은 사람이네 근데 이거 좀비 손은 뭐예요 이거? 수박이에요? 바이네플 파이네플 아니야 잠순아 바이네플 아니에요 저거? 아 원래 그거 그거 뭐지? 스폰지밥 집 짓다가 맞잖아 아 맞네 어 그렇구나 잠순아 미안하다 어 알았어요 아저씨 네 이제 할로윈인데 혹시 뭐 놀이동산 재밌는 거 추천해 주실만한 거 없나? 여기 뭐 마녀의 집도 있고요 마녀의 집? 롤러코스터가 이번에 응 극 리뉴얼을 했어요 아 리뉴얼을 했어요? 대박이네 애들도 탈 수 있으려나? 롤코 너네 탈 수 있겠어? 어 잠깐 키 키 재볼게 키 어 키 난 작아요 난 작아요 저는 안 재해도 돼요? 저는 안 재해도 돼요? 나 작아 나 작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어 네 다 됩니다 뭐라구요? 이거 장사안 돼가지고 애들인데 태우는거 아니죠? 아냐구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거 짓다가 우리가 어이 상태가 나 아 그 롤코 짓다가 얼마나 빡세게 지었으면 롤코가 3분짜리야 3분짜리 와 진짜 길다 알았어요 아무튼 이따가 타러 가볼게요 네 그러니까 많이 홍보 좀 해주세요 얘들아 우리 이것만 타지 말자 저거 기억나니? 저거 박남차 나 저거 별로 안좋고 오물구머니가 될 수 있어 아 그래 여기다가 토할 수도 있어 아 맞아 저거 이전에 탔던거 기억나 우리 초순이? 얘들아 어때 어때 저거 목숨 걸고 타야돼 목숨을 건 관람차잖아 롤코보다 무서웠던거 아무튼 알았어요 저희 일단 마녀의 집부터 가볼게요 네 이따 봐요 네 안녕히 계세요 가자 삼촌 마녀의 집 뭘로 가요 근데? 아 이쪽이요 알겠어요 우와 얘들아 여기 고양이도 있네 우와 할로윈 분위기 장난 아니다 코돌이 빨리빨리 와 아 그냥 무서워 에이 마녀의 집 뭐가 무서워 거기 다 가짜 마녀들이야 자 얘들아 들어가자 여기 마녀의 집 마녀의 집 잠순이의 집 와 그리고 호박 진짜 크게 잘 지었다 와 대왕잠순이다 야 대왕잠순이라니 왜그래 잠순이처럼 이렇게 이쁘고 귀엽고 왜왜 삼촌 눈엔 다 귀여워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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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긴가보다 안녕하세요 뭐야 아까 그 아저씨 아니야? 이상한데 아까 그 좀비 분장한 그 아저씨인거 같은데 어 그가 맞죠 어 직원이 없어가지고 야 우리 여기 바로 왔는데 그러면은 우리 여기 오는줄 알고 뛰어온거에요? 야 진짜 분장도 다시하고 힘들었어요 어 어 진짜 대단하다 솔직히 월급 더 줘야된다 그니까 이정도면 진짜 솔직히 월급 3인분은 줘야된다 어 알았어요 근데 여기 마녀의 집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여기서 증표를 얻어오시면 돼요 뭐 증표요? 네 어 상품도 있다고 오늘? 네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어 네 와 이거 들면 잘보이나? 나도 나도 저어주세요 오 잘보인다 아주 응 저희 잠순이도 주시고 코돌이도 주세요 네 어 코돌이 이거 먹어 됐다 우와 너네 그 겁 안내고 잘 갈 수 있겠어? 아니 아니 어 단호하네 어 그러고 보니까 우리 초순이는 겁이 하나도 없다던데 나이에 걸맞지 않게 괜찮겠어? 어 그래 그래 그리고 잠순이는? 나는 뭐 너네 집 들어가는 기분인가? 이즈 마이 홈 아 그래?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우리 초순이 신났네 우리 코돌이만 왜 이렇게 긴장했어 어 울지마 울지마 똑 똑 똑 똑 똑 어 왜 얘가 울고 그래 안잡아 가 여기 뭐 위험한 건 없죠? 네 위험한 건 없어요 어 여기 위험한데 이거 용암인데 상춘 형 그냥 봐도 위험한데 어 뭐야 이거 아니 위험한 건 없으면 빨리 가봐요 알았어 여기서 뭐 증표 찾으라고요 증표? 네 증표 찾아오세요 안녕 어 얘들아 그럼 우리 증표 찾으러 가볼까? 그래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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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 어 뭐야 삼촌은 이쪽인가? 어 여기 사다리가 있는데? 어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는 거 같아 저쪽으로 가보자 어 근데 저기에서 바로 못 올라갈 거 같은데 천천히 여기 막 파쿠로 해야 되나보다 파쿠로 어 어 삼촌 아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어 으악 뭐야 방금 봤어? 뭘 봤어 야 여기 뭐 있었는데? 에에에에 운대요 코돌이 운마 아 코돌아 우리 아 왜 울고 그래 코돌아 아니야 그거 그냥 여기 놀이동산에서 장난친 거야 사람이 한 거야 울지마 어 나도 몰랐지 나도 놀랐거든 야 울지마 왜 꼴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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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엥 그래 월면 조만간 크리스마스인데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줘 울보네 자 이쪽으로 우 자 трал은 갑자기 자신이 없어 여기 provins 아냐아냐 초순아 할수있어 우리 같이 증표찾자 점프 야 너는 날개도 있으면서 왜그러냐 맞어 날개도 있으면서 아 여기 이렇게 뛰면 되는데 아 근데 여기는 위험하게 뭐 아무것도 안정단체가 설치가 안되있는데 이거 항의 좀 해야겠어 3초 아유 초순아 빨리 올라와봐 여기 신기한거 있다 여기 사다리 사다리만 타면 돼 3초 잘한다 잘했네 나에게도 있는 애가 제일 못올라오네 진짜 어어어어어 방금 봤어 뭔소리야 여기 뭐 나왔는데 뭔소리야 또오네 또오네 사람이 하는거라니까 얘는 눈물이랑 땀이랑 같이 흘리는거 같아 겁쟁이네 겁쟁이 야 여긴가부다 열어볼까 이거 뭐야 용기해준게 종이쪼가리 그러게 난 또 증표라 그래가지고 뭐 대단한건줄 알았더만 자 아무튼 내려가자 내려가자 조심히 내려가야돼 이쪽으로 그치그치 조심히 조심히 어휴 한번에 갔네 한방에 내려왔어 4초 그치그치 찾았다 찾았다 아이시이 오오오오오 방금 뭐지 이거 잘생겼던사람은 난거 같은데 아닌가 아닌가 아저씨 이거 찾았어요 용기해중표 어 어 예 주세요 어 상품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번에 새로기업한 할로윈음식점 자유이용권 모든게 공짜 우와 대박이다 어 그러고보니까 이거 거미도 진짜 무십게 생겼네 어 왔네 여기 옛날에 왔을때 공룡같은거 있었지 않았어? 아 그랬나? 갔나봐 집에 그런가보다 할로윈이라고 또 무시무시한거 넣었나봐 어 야 이쪽으로 가자 아저씨는 또 음식만드느라고 바쁘게 했네 어 잠순아 응 여기 서있어봐 왜왜? 여기 서있어봐 응 거기 서있어봐 삼촌 여기 무시무시한거 장식돼있어 어디 아아 무시무시 아아 야 아아 너 자꾸 잠순이 놀리고 그러면은 큰일나 너 맨날 이기지도 못하면서 어 어 말이야 어 어 어 어 어 너 현실에서 이렇게 만들어버린다잖아 조심해 어 뼈 뼈 발라버린대 어 뼈 발라버린다 자꾸 자꾸 까불면 너 그렇게 만들거야 에헤이 이거 그러면 안돼 어 빨리 화해해 자 그만 울고 그만 울고 야 내가 잘못됐다 응 그래 그렇게 빨리 인정 할거면서 왜 놀리고 그래 잠순이를 가자 가자 얘들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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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밥 먹으러 가야지 우리 사이좋게 사과를 안받아줬어 어? 사과를 안받아줬어 아 소비가 잠순이는 대답을 안했네 사는거 봐서 어 사는거 봐서 니가 뼈가 될지 사람이 될지 결정한다고 하네 어 어 여긴거 같다 여기 들어갈까? 와 와 음식점 멋있다 와 과연 누가 있을까? 정말 궁금하다 어 어 난 알거 같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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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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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삼일마트 아 나도 벗어 샀는데 아 아 그 삼일 의류센터 네 거기 사장님 아니세요? 어 아니에요 저도 이거 사온건데 아 하필 똑같은거 입어 커플룩 같잖아요 저거 벗어요 아유 뭘 어떻게 벗어요 아유 기분 나쁘네 아하하 나 진짜 알았어요 아무튼 저거 이거 자유음식권 음식 뭐 뭐 있나 네 음식이요 자 기다려봐요 네 뭐지 기대된다 그치 맛있는거 있으면 좋겠다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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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코프다 응 그러게 뭐 있을까나 여기 엄청 맛있어 나 지금 이상한거 본거같거든 지금 뭐 뭐 뭐지 이거 이상하게 생긴거 같은데 음식이 저기 뭔가 전체적으로 좀 어 어 이거 뭐야 그 음료수 이거 피아니에요? 이거 피에요 피 헐 피를 어떻게 보여 에고 뭐 눈알사탕 어 어 이거 눈알사탕 거미사탕 어 거미사탕 거미사탕 해물김치볶음밥 해물 김치볶음밥이요? 야 너무 뜬금없는거 아니야 호박파이 호박파이 아 호박파이 호박파이 얼굴이 있네 진짜 멍청하게 생겼어 호박파이가 이거 꼬마 박쥐 케이크 아 꼬마 박쥐 케이크 3초 어 왜 저기서 썩은 고기가 제일 평범해보이는걸까 그래도 썩은거 먹으면 안돼 아 이거 다 국내산이에요 뭐야 국내산이에요 아 국내산이에요? 국내산 국내산 박쥐가 있나 어 국내산 범위 어 저는 음 멈춰하세요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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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춤어 오박파이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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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 아 아아 박쥐 여기있습니다 잘 지내드릴게요 야 박쥐도 그래도 맛있겠다 고기잖아 고기 어 우리 우리 좋아 봐 다음엔 다 어게 고세 오케이 멈춰 멈춰 오 해물 김치볶음밥 오 좋겠다 아 해물이 아니라 해골이었어요? 해물 해물 아닌데요 아 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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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볶음밥이었잖아 정신이 없어서 이해 좀 해주세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무튼 야 그거 다시 보여줘 맞춰순아 우와 이거 진짜 해골이네 해골 김치볶음밥이네 야 맛있겠다 그거 저저저 마지막 저저 뚜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저 천천히 도는거 같은데 기분탓이야 두개만 도는거 같은데 지금? ㅋㅋㅋㅋㅋㅋ 아니씨 답정노에요? 네 뚜루루루루 아 그래도 거미는 안돼 스탑! 어! 거미! 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이 사람은 잘 먹었다 그라미스도 맞고 아 거미사탕 아 나 여기 음료수 하나씩 주세요 이거 음료수요? 음료수 하나씩 주세요 어 이거 무슨 맛이에요? 이거 먹어보면 알아요 블러드에이드 진짜 피 안좋아 삼촌 뭐하자 국내산입니다 선지국만나 어? 뭐라고? 선지국만나 어 그러네? 이거 선지국이에요? 아니 이거 진짜 네 국내산입니다 어? 전 진짜 피이에요 국내산 선지 아 선지를 차갑게 한거에요? 네 어 네 잘 먹었어요 네 네 뭐 이럴때는 어 이런것도 먹고 그러는거야 할로윈이니까 그치 얘들아? 어 그래 맛본지 음료수 이제 부상도 못했어 기껏 해봐야 토마토 주스일줄 알았는데 어 아무튼 이거 맛있다 이거 한번 빨아볼래? 자 그럼 다음으로 갈게요 안녕 어 아 네 아 다음으로 가시는거야? 저 아저씨 되게 바쁘다 그치 어 우리도 가자 가자 어 그러면 우리 이제 재밌는거 타러 가자 뭐? 마녀의 집도 갖고 우리 맛있는것도 먹었겠다 이제 롤러코스터 타러갈까? 어? 롤러코스터 어? 쟤 안와요 어? 야 코돌아 빨리와 누구세요? 어? 나 니 삼촌이다 내가 니 삼촌이다 아아 롤러코스터 싫어 아니야 이거 할로윈기념이라서 뭐 그렇게 무섭고 재밌을거야 빨리와 그렇게 무섭고 재밌을거야 에이 그래도 조카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코돌아 어 자연스러웠다 어? 그런거 타면서 이제 담력도 좀 기르고 진짜 남자가 되는거야 알겠나? 알았어 그래 그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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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러코스터는 어디있는거야? 응 어디로 가야되지? 음 저기 찾아보자 그래 가자 가자 야 저쪽인가보다 저쪽 저거 없었었거든 저번에 왔을때 그치? 어 어 여긴가보다 여기 어 왜 맨날 우리가 먼저 앞에 이렇게 보내 어? 어? 아니 너네 가라고 먼저 무섭한데 괜히 무서우니깐 먼저 아니야 맞아 부안가는거 아니야? 뭐..무슨소리 하는거야 나는 잘 모르겠네 에이 여긴 진짜 잘한다 왜 올려도 되겠어 어 그래 야 여긴가보다 우와 여기가 할로윈 특집 롤러코스터 장이라고? 어 여기 예전에 놀이공 그거였잖아 그러게 여기 무서운 집이었던거 같은데 그치? 어 삼촌 어 삼촌 우리 탔던 그 죽음의 빙빙이 저거 박쥐 엄청 커다란거 달렸다 어 그러네 이게 박쥐라 바뀌었구나 짱 멋있어 우리 저건 타지 말자 롤콘 타더라도 그치? 어 우와 저사람 봐 코더리 빨리 들어가야지 젠장 들어가고 있어 삼촌 다 보고있어 어디를 어 여기가 손을 들고있어 안녕 아저씨 다시 옷 갈아입으셨네 아 힘들어 올라가자 어 어서와요 여기 롤코장 맞아요? 네 맞아요 일로오세요 네 우와 여기가 시작지점인가보네 아 대박 어 안 무섭죠 아 안 무섭죠 아 안 무섭죠 진짜요? 아니야 재밌는건 너네부터 타야지 우리 조카들 먼저 태울게요 네 그럼 나와봐 아잇 재밌는거 먼저 하라고 누구 먼저 탈래 저요 코더리 어디가서 찾아 야 너 도중이형 있어요 아 여기있구나 도망가지마 어 그럼 우리 초순이부터 탈까? 아궁 그래그래 어 탔다 3 2 누르면 3 2 카운트 세면 출발합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뭐 3 3 카운트 세세요 2 1 화요 야 도착 지점에서 기다렴 야 저lin 밑 Pro가 빠지는데 이거 땅속으로? 잘있어다 세상아 다음문 출발 잘가 잡수다 삼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어허 아니야 코더리아 안죽어 아니 이거 뭐 주사다다가 죽은 사람afft.. 왜 대답을 안해 왜 대답을 안해 별아저씨 가 아! 별 아저씨가 이거 타다가 이거 안 좋은거에요 안 좋은거 주는건 아니죠 그거 아저씨 주건 아니고 잘렸어요 이거 타다가 잘렸어 이거 타다가 난 그새 안타 어? 코돌아! 아! 오자간다! 오자간다! 자 다음 우리 코돌이 형철호 코돌이 탔다고 생각하면 안될까? 어 아냐 아냐 잘가 빨리가 빨리가 아이고 잘 빠지네 그럼 저 갈게요 네 타세요 별일 없겠죠? 밀어주시는거에요? 네 밀어주세요 되게 친절하시다 됐죠? 네 무서워 마지막으로 한마디 아 초카들아 보고싶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어디까지 떨어지는거야 이거 아! 오! 오! 우와, TNT? 좀비 머리는 뭐지 이거? 애들은 잘 갔나 모르겠네 저기요 진짜 아프거든요 이거? 아아아아! 우와 잘 받들었다 뭐야 이거? 놀이동산 아이고, 이거 이렇게 해놨으니 그 별 아저씨가 어우 어우야, 어우야 우와 완전 재밌다 이거 우와, 오후 달려 달려, 에이거 뭐야 이거 오후 해골을 지나서 랄랄랄랄랄라 얘들아! 애들 벌써 갔나보네 우와, 여기는 뭐야? 오후 할로윈 분위기 물씬 나는구먼 이거 아이, 재밌어 재밌어 꺼! 우와, 어우 여기는 뭐야? 오후, 알록달록 랄랄랄라, 룰루랄라 오후 윌, 윌, 파인드 유 꺼! 날 찾아낸다고? 이거 뭐야? 아까 사탕 닮았네? 사탕 먹을래? 이거 먹을래 이거? 오후, 되게 잘 만들었다 오후, 달려 달려 끝까지 달려 달려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올라간다 오후, 여기는 뭐야? 래스트 인 피스 어! 이거 묘지에 있는 그거 아냐? 오후 얘들아! 너! 애들이 이거를 어떻게 하지? 코돌이 심장마비 걸려있는거 아냐? 뭐 아니겠지? 입속으로 들어간다! 이샰! 오후, 오후 뭐야? 갑자기 저... 으아악! 저기요!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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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롤코가 뭐 이래? 롤코가 진짜 탄다! 사람 탄다! 아아어으으, 아닌가? 효과인가? 우와, 앗!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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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도대체 이거 뭐 이렇게 만들어놓은거야? 아무리 할로윈이지만 다행이다 안녕 유령아 귀엽게 생겼네 들어간다 우와 호박이다 뭐지 이거 이쪽으로 쭉 들어가줍니다 얘들아 기다려 삼촌 금방 갈게 뭐지 이거 갑자기 조용해졌지 이번에는 물지어 진짜 개개 잘 만들었다 운영비도 없다면서 저 드라큘라다 귀신의 집인가 들어가고 우와 신기하다 너무 귀엽게 생긴거 아니야 올라가고 안녕히 계세요 아직도 있네 스크린 그거 아니야 어 안녕 냥캣이네 오 거대호박까지 오호 다왔나 여기가 끝인가보네 애들이 타고 온 마인카트인거 같은데 얘들아 너네 어딨니 일단 밖으로 나가봐야겠다 어 애들 어딨는거야 나와도 없고 얘들아 잠순아 코돌아 초순아 어? 어? 저 아지씨 네 아저씨 아저씨 우리 조카들 못봤어요? 조카들? 응 글쎄요 롤코타고 안나왔어? 모르겠네요 삼촌 dade 야 삼촌 권естно 이거 olha 이게 뭐야 얼굴이 이거 흐흐흐 Cam 호돌이가 누굴 닮았는가 뵙터니 아니 삼촌을 닮았네 어떻게 알았지 아무튼 깜짝 놀랐잖아 근데 그거 안 무거워 삼촌 삼촌 뒤에 봐봐 아저씨 계산을 낮춰야죠 무슨 계산이요 이거 산거야 우리 삼촌 얼마에요? 개당 얼마야? 3만천원 왜이렇게 비싸 우리 구원 값이 만원인데 이건 3만천원이에요 아니 내가 너네 쌍이 들어올라고 코스튬도 입히고 왔더니만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아니라며 그래 아무튼 가자 아저씨 나중에 계좌로 붙여드릴게요 네 계좌로 보내세요 안녕 야 가자 빨리 가자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왜 호박들이 이렇게 뛰어다녀 야 너네 되게 귀엽다 그치 난 날개 달린 호박이야 삼촌 그래그래 날개 호박이 다 가려졌어 아 미안 미안 야 이거 시무럭한거 움직이네 이렇게 내려 나가자 빨리 가자 집에 가야되 더이상 할게 없어 이 놀이동산은 저 알바생 한 명인거 봐도 알잖아 즐길거 같다 즐긴거 같다 저쪽이다 가자 얘들아 어떻게 재밌었어 응 그거 호박 맘에 드나보다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너네가 좋아하니까 어 왜 잠순아 미안한데 하나 더 샀거든 어? 아니 이거는 아저씨가 서비스로 줬어 아 서비스로 준거야? 아 서비스야? 응 아 이거 봐라 아 삼촌이랑 완전 똑같지 이게 뭐야 난 별을 먹고싶지 않네 삼촌 한번 껴봐봐 삼촌거네 삼촌거 우리가 그래도 삼촌을 위해서 받아온건데 아 그래? 특수제작 특수 이상한 아저씨는 아 등에 달려있어 안 되겠다 이거 써보라고? 어 써봐 아니 삼촌 써보라니까 썼는데 아 삼촌 헐 대박 아니 썼다고 우와 썼다 아니 좀 써봐 썼다고 썼다고 누가 봐도 썼잖아 이거 아니 누가 봐도 안쓸거 같은데 야 뭐 이런거를 구워주시는 서비스로 준데? 삼촌 완전 똑같대 대박 아무튼 없는거보다 낫지 뭐 이득이네 이득 어잉 가자 그냥 에잉 이 놀이동산에 다시 놔둘거야 에잉 히히잉 5 수영 room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